보험아 보험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호흡을 마치게 됐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보험이 어떤 보험일까요? 아무래도 실손 의료비 보험, 실비 보험, 국민의 의료 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사실 실손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로 많이 지금 핫한데요 저희가 이 실비 보험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니 이런 것도 실비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맞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보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장을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실비로도 보장 많이 받으신 거 있으시죠? 네 정말 많아요 특히 실손 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꼭 아파야지만 보험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병원비 개설하면 당연히 나오겠구나 그렇죠 근데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보험금이 나오네 하면서 의아한 적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이런 것도 보험이 나오네 맞아요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찾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우리 보험원이 참 잘생기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푸도 오뚝하시고 쌍꺼풀에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혹시 실비보험이 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쌍꺼풀은 미용 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실손보험에서 성형이나 미모는 외부 개선은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픈 것도 없으시고 한데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드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요 안검하수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안검하수가 뭐죠? 이 눈 위에 거풀에 근육이 힘이 없어서요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만 뜨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이마를 이용해서 이마 근육으로 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마요? 제 이마가 넓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지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하시고 아 이 근육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쌍꺼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저도 지금 보험인생 15년 인생에 그 쌍꺼풀 수 치료 목적으로 보험을 받았던 사람 몇몇 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냥 미용 목적은 안 되시고 당연히 안검하수가 있다는 그런 소변서가 있어야지만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규치인 의사선생님께서 의료보험 적용받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진나서나 의사선생님을 써야 보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 얼굴에서 눈을 얘기했는데요 또 있습니다 또요? 네 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입? 아니요 코 네 코입니다 코도 오똑하게 수술을 예보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하고 싶은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미용 목적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미용 목적이 아닌 우리가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코뼈 흰 거 네 맞으세요 비중격 마공증이라고 하죠 맞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일 때 나중에 바르게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 그것도 성형외과에서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진단서가 있어야지 가능하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는 이게 뭐 100% 다 만일이 비중격 때문이다 라고 하면 100% 다 받으시고요 네 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을 때 60%는 미용이고 40%는 비중격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40%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오 맞아요 네 의료보험 미적용 시에 뭐 40% 받는다고 그렇죠 맞으세요 그리고 비벨부 협착이라 그래서 여기가 관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거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세요 오 근데 보통 비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네 비염으로 코 수술하시면 보장이 안 나가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비별부나 비중격으로 코드를 받으시면 네 네 네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보상하지 않는 외에는 다 보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검화수가 있고 코에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예뻐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보상이 되느냐 보상이 안 되느냐 이 차이는 뭐냐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치료목적이고요 그렇죠 의료보험 미적용 시에는 미용목적으로 돼가지고 맞으세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맞나요? 네 맞으세요 그럼 보험원님께서도 또 어떤 꿀팁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 보조기 있죠 오 그렇죠 우리가 뭐 입원이나 수술하게 되면 보조기 흔히 얘기하면 목과일도 있고 네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조기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냐 안 되느냐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처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보조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보험은요 실손보험에서는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의치, 우두쪽, 의안, 안겨, 콘텐츠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요 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인공장기나 이런 신체에 이식되어 있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모든 실손보험이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일단 요즘 거는 보조기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아 네 예전에 2009년 7월 30일 전에 가입한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어요 그 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느냐면요 따로 보조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네 보조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네 보조기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에 보면 일단 상의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가 치료를 받을 때 한 사고당 보상을 해준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보조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 이제 8월 이전에 가입한 상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네 이런 보조기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인데요 네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이 예전에 많이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험이란 건 솔직히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또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네 일단 이 특약은 뭐냐면 보상 사고일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돼요 네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통원시 네 그리고 이번 시에도 예를 들어서 MRI 두 번째로 100만 원 나왔다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일단은 25만 원까지만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자비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반 상의 의료비 특약은 천만 원 통원시든 입원시든 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한의원에서도 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한의원, 한마병원, 치과, 어떤 상의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서는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특약은 정말 맞아요 네 너무 좋은 특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씹다가 임플란트나 크라운드 했다 네 아니면은 뭐 가다가 넘어였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산재 다 50% 보장이 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특약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특약도 아주 유용하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삼천인데 저는 천만 원밖에 없어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특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있어요 여자는 또 이렇게 잠을 잘 자야 피부가 또 탱탱하게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평 사막이라는 게 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이는 칫솔에서 보장이 안 되던데 네 보장이 안 되는데 보장이 안 되는 문구가 나와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편평 사막이 같은 경우는요 약간 잡티나 기미하고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네 약간 좀 납작한 게 좀 다른 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HPV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겁니다 또 전문용어 나왔네요 네 그 인류중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거라서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제 제거를 할 때는 안 되시고요 네 네 대신에 의사 선생님이 통증이 있다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면은 이것도 보장이 된다 그래요 아 저도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네 50대의 수술이 1위가 백내장 그렇죠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백내장 하고 나서 실업 교정으로 다초점 렌즈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건 보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렌즈 삽입이니까 실업 교정에 의해서 그런데 백내장에 의해서 수술하고 나서 다초점 렌즈를 하는 거는 보장이 됩니다 실성보험에서 오 요즘 실성보험에서도 될까요 요즘엔 안 돼요 맞아요 요즘엔 안 되고 2017년 이전 가입자만 되고요 네 맞아요 그 이후 가입자는 아쉽지만 보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착한 실손 전환 시에는 사실은 백내장 수술하실 때 다초점은 안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전환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 눈, 코, 피부까지 모두 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호막님께서 상해 의료비 특약의 장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실성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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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